fx가 4x-8에 이거 y는 4x-8라는 뜻이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? x가 2일 때 y는 6 너도 해 안 돼? 너 시작 너봐 여기다 뭐 내는 거야? 6이요 여기 6이지 이게 y잖아 6은? 4 곱하기 2 네 마이너스 a 맞아? 네 a값은 얼마? 2 아 또 왜 그러지? 계산 자꾸 틀리네 a는 2지? 네 그치? 그럼 우리가 찾는 함수식은 뭐야? fx는 fx는 4x-2 그치 4x-2라는 거지 a값 찾은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건 넣고 저건 넣고 그게 아니라고요 a값 찾으려고 넣은 거잖아 a값 찾았으니까 원래 한두식이 뭐냐 맞아 안 맞아? 맞아 이렇게 놓고서 찾으라고 이건 뭔 말이야?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마이너스 6 나오냐고 붙고 있는 거지 네 x에 대해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나와? 마이너 나와? 네 나와? 마이너는 마사지 네 마사 마이니까 마이너 맞지 네 개선 빨라야 돼 앞에서 그거 연습시킨 거잖아 다 이거 개선이 또 안 될라 그래 1번은 돼 안 돼 1번은 맞는 말이지 답 아니죠 이거 0 넣어봐 x에서 0 넣으면 얼마 나와일까 마이너스 2 나오지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안 돼죠 답이 2번이네 4분에 3 넣어봐 얼마나 나와 1 나와요 1 나오지 4분에 3 넣으면 4랑 4랑 약분되고 3 빼기 2니까 1 나와야 되지 네 이거 맞는 말이고 1 넣어봐 1 넣으면 4 빼기 2니까 2 나오는 거 맞지 네 3 넣어봐 4 3 12에서 2 빼니까 10 나오는 거 맞지 네 맞아 네 답 몇 번? 2번 원래 한 수씩 찾고 1 2 3 4 5 뭐 맞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거 해석 못하면 안 돼 5분에 3 3 4 since 6분 2 3 4